속보입니다. 이틀 전 3월 28일 화요일에 중국 허베이성 싱타이시 린청현에서 또다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다음 날인 3월 29일 수요일에는 중국 광둥성 허산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오늘 3월 30일 목요일에는 중국 신장 악수현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은 이틀 전인 3월 28일에도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3월 26일과 25일에도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허베이성에서는 3월 11일부터 3월 28일까지 8번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1976년 허베이성 탕산시에서 규모 7.8의 강진으로 인하여 24만 명이 사망했던 아픈 기억을 가진 중국에게 허베이성은 탕산시는 언급조차 하기 싫은 지역입니다만 하지만 3년 전인 2020년 7월 12일 오전 6시 38분에 중국 허베이성 탕산시에서 또다시 규모 5.1 진원의 깊이는 10km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 허베이성 탕산시와 가까운 텐진과 베이징에서도 진동이 강하게 감지됐습니다. 이 일대에서 최근 5년 동안 규모 3.0 이상 지진이 17차례 발생했으며 이 규모 5.1의 강진은 최근 발생했던 가장 큰 지진입니다. 그런데 그 허베이성에서 최근 3월 11일부터 28일까지 8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베이성 탕산시의 지진에 대하여 과거의 지진으로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중국 허베이성 탕산시는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제 3월 29일 수요일에 중국 광동성 허산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것도 매우 불길한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지난달 2월 11일에도 홍콩과 마주하고 있는 중국 남부 광동에서 규모 4.3 진원의 깊이는 11km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진은 157km 거리에 중국 광동성 광저우에서도 강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이 지진의 진앙인 허위안시와 어제 발생한 3월 29일 광동성 허산의 지진은 지척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이번 지진은 진앙 주변 200km 이내에서 최근 5년간 규모 3.0 지진이 9차례 나 발생을 했습니다. 이 지진은 진앙인 허위안시와 어제 발생한 위험의 지진은 지진이 9차례 나 발생을 했도록 하겠습니다.